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스펙타클한 주말 보내고요. 또 저녁 먹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인천 다육도소매 일요일 오후 풍경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게요. 11월 2일 특가 세일 상품과 신상 다육이들이 매장에 입고됩니다. 모든 다육이 화분과 다육이 옹기품, 플라스틱 화분 모두 30% 할인 중이고요. 인천 다육도소매 신상 다육이들이 11월 2일 매장에 도착합니다. 다함께 특가 세일 상품 보시죠. 11월 2일 특가 세일 상품은 노지에서 예쁘게 예쁘게 잘 물이 아주 단풍이 곱게 든 다육이들. 세 포트에 천원 다육이 세 포트에 천원씩 영상 속 아이들 모두 가져가실 수 있어요. 세 포트에 천원 다육이들 보고 계십니다. 11월 2일 월요일 신상 다육이들이 농장에서 인천 다육도소매점으로 도착합니다. 건강하고 이쁘고 한창 물이 예쁜 다육이들이 농장에서 주인님 만나려고 출발했습니다. 인천 다육도소매점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다육이들, 우리가 알려고 해도 다양한 다육이들이 우리가 그 공부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다육이 이름을 다 알려고 해도 주말 동안 가족들과 가을가을하게 재미있게 신나게 뛰고 먹고 즐기고 근데 또 인천 다육도소매점 신상 다육이들이 입고 된다는 소식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다육이 영상을 촬영해봤죠. 굉장히 익스큐즈미한 우리 땅꼬마가 뛰는 소리예요. 여러분 다육이 농장에 또 이 아이가 그 아이 같고 그 아이가 이 아이 같고 자꾸 많이 다육이들을 접하고 여러분들이 다육이 매장에 나오셔서 직접 다육이들을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다육이들을 보시는 방법 추천해드려요. 저희 상남자 또 방금 지나갔죠? 상남자랑 오늘 일산에 있는 동물체험학습장 다녀왔고요. 젤리카시오, 원종프레크 등등 다양한 다육이들이 인천 다육도소매점에 인천 다육도소매점 또 바쁘게 부랴부랴 들려서 영상 촬영 한번 해봤어요. 11월 2일 월요일 오후 3시에 신상 다육이들 도착해요. 14,000원 원종 애본이요. 원종 애본이 14,000원에 데려가세요. 요즘 원종 애본이 찾기가 좀 어렵죠? 원종 애본이 14,000원 아메스트로 토파즈 예쁘게 물 잘 들은 다육이들 다양한 창종류들이 인천 다육도소매점에 있습니다. 땅꼬마가 제가 집에서 하는 걸 보고 자꾸 화분을 옮기려고 제 팔을 잡아당겨서 화면이 자꾸 흔들려요. 죄송합니다. 한때 비싼 몸값 자랑했던 다음은 곰 마리아 이어서 피델리오 한몸값 했던 아이죠? 가격 많이 다운됐네요. 피델리오 11월 2일 월요일 오후 3시에 신상 다육이들이 도착해요. 합식해서 심으면 아주 예쁜 아이죠? 펜댄스 꽃이 아주아주 예쁜 다육이에요. 펜댄스 1,400원 연봉 1,400원 방울복랑금 방울복랑금 모두들 매니아 분들은 키우고 계시죠? 건프로도 아주 여러 포트를 키우고 있는데요. 우리 땅꼬마 또 지나갔어요. 방울복랑금 3만 5천원 여기저기 여기 있네 여기 땅꼬마 수연금 7천원 인천다육도소매점은 남동구 도림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택배는 안 되는 매장이에요. 라탐 7천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매장에 방문하셔서 다육이들을 구입하시고요. 일주일에 2번 많게는 3번씩 신상 다육이와 화분들이 들어옵니다. 파랑새 목대 굵은 파랑새 4,200원에 30% 할인된 금액에 입양하세요. 램보우 아아아 1,2,3,4 1,2,3,4 미쳤나봐. 웨스트는 뭐죠? 웨스트 램보우 2,800원 직접 보셔야 되는데 마케베니아 금 7,000원 저희 아파트 같은 그런 공간에서는 금종류 다육이들을 키우기 여러분들에게는 훨씬 유리해요. 축전 2,800원 7,000원 30% 할인된 금액 7,000원 새벽별 권프로 다육이 영상을 미국 대만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태국 다양한 나라에서 봐주고 계세요. 엘코온 철화 4,200원 다크 누브라 창 4,200원 이제 비가 또 그치면 더 추워지겠죠. 다육이들이 너무 예쁘게 물들어가지고 저희 집 다육이들 볼 맛이 좀 나더라고요. 원종 복랑금 이 아이도 한때 굉장히 비쌌던 아이죠. 원종 복랑금 7,000원 이렇게 여자들의 패션이 유행하듯이 다육이들도 다양하게 이번 신상 아이들 중에 한몸 한인기 했던 아이죠. 매직잼 골드 1,400원 가치의 이상으로 저희에게 많은 아주 예쁜 물드는 아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많은 아이들 신상 다육이들이 내일도 인천 다육 도소매점에 도착합니다. 알바 뷰티 1,400원 저렴하고 합식하기 좋은 다육이들 구입하기 좋은 매장 러블리 러블리 로즈 국민 다육이 완전 여러분께 사랑받는 다육이들이죠. 1,400원에 데려가세요. 마찬가지로 한때 한몸값 했던 아이들이잖아요. 치아와 금 1,400원 1,400원 백봉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다육이죠. 백봉 오팔리나 여러분들이 다 사랑하시는 다육이죠. 이렇게 연두연두 한 아이들 빨갛게 물이 예쁘게 들고 있어요. 아름다운 오팔리나 1,400원 특가 세일 상품 1,000원에 세포트 다육이들 보시고요. 신상 다육이들 11월 2일 도착합니다. 마케베니아 금 대품이요. 4만 2천원에 입양 가능하세요. 따글 따글 건강한 아이보리와 다양한 다육이들 이렇게 매장에 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다육이들만 쏙쏙 뽑아서 입양하시면 됩니다. 인천 다육 설명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평일 9시 오픈이고요. 일요일은 11시 오픈합니다. 다양한 다육이들은 모두 30%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다육이와 모르는 다육이들까지 새벽별 1,500원에 입양하세요. 다양한 다육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슈퍼 아 슈퍼 오션 9,800원입니다. 비겁게 감상하고 계신가요? 건프로 오늘 영상 실수하진 않는지 지금 상남자가 옆에서 뛰어다니는 상황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크리스마스 1,400원 다양한 국민 다육이들이 우리가 모르는 다육이부터 알고 있는 다육이 그리고 알고 싶은 다육이들까지 많은 다육이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 좀 데려가세요. 저 좀 데려가세요. 주인님 저 이제 다육이 하우스 말고 우아하게 럭셔리하게 아파트 베란다에 살고 싶어요. 다육이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홍영월 1,400원 입고지 잘 되는 대표적인 아이들이죠. 다양한 금종류와 철화종류들 그리고 묵은둥이 다육이들까지 여러분들이 알려고 그렇게 궁금한 다육이들이 모두 인천다육 도소매점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렉트라 8,400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일렉트라 보시면서 레드 에보니 정열적으로 럭셔리하게 붉게 카리스마 있는 아이 이렇게 다양한 화분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다 지난주에 들어온 아이들이에요. 항상 새롭게 신상 다육이들과 신상 다육이 화분이 너무너무 빠르게 순환되는 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걸 재고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죠? 다 모든게 신상이고요. 이렇게 플라스틱 화분 창종류 다육이들 심으면 좋죠? 우리 땅고마 또 무릎 털면서 일어나는 그 씩씩한 모습 미톱스 모듬 9,800원 반짝반짝 광나는 좌옥루 멕시코 자이언트 이런 아이들도 모두 30% 할인된 금액에 입양 가능하세요. 마리아 마리아 10,500원 항상 즐겁게 다육생활 하시라고 다양한 다육이 농장의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가지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요즘에 바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영상 좀 늦어지고 어떻게 해도 괜찮다 모든걸 이해한다 만나면 다 따뜻하게 말씀해주시는 우리 많은 다양한 다육생활 하시는 우리 마님들 언니 오빠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의외로 남자분들이 다육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진짜 많이 놀래고 있어요. 스파이시 5,600원 이에요. 너무너무 튼튼하고 짱짱한 스파이시 적극 추천드려요. 어느 한 분을 위한 다육이 영상이 아닌 우리 모두를 전국민 모두가 다육이 키우는 그날까지 건프로가 여러분들을 위해 다육이를 소개하고 다육이로 힐링하는 영상을 촬영합니다. 영상 촬영은 모두 여러분들이 다육이 영상으로 인한 힐링을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화가 많으신 분들 다육이 영상 피리 보시면서 마음속에 화를 좀 풀어주세요. 우리 급할 것 없는 천천히 모두가 다 함께 두루두루 잘 되고 즐겁게 다육생활 하실 수 있도록 건프로가 다양한 영상 택배 가능한 매장 택배가 또 안되는 매장 나름대로의 정보를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화분 포함 다육이들 30% 할인된 금액에 입양 가능하시니까요 인천 다육 도소매점 직접 매장에 방문하셔서 다육이들도 보시면서 힐링하시고 구입이 목적이 아닌 이런 다육이 저런 다육이 갤러리에 나오신 느낌으로 그림 감상하신다 하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오리온도 1,400원 다양한 국민 다육이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육이를 키우는 이유 중에 제일 좋은 건 뭐죠? 말대답을 안 하니까 건프로는 좋더라고요. 매직잼 골드 1,400원 아마 우리 다육이 키우시는 많은 분들이 다육이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좋은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원종 방울 복랑금 7,000원 입양 가능하세요. 다양한 다육이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라울 같은 애들 합식하면 또 얼마나 예뻐요? 1,400원 이렇게 날이 비가 왔다 추웠다 하면서 화분 가리도 하시고 다육이 뿌리도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잘 살펴봐 주셔야 된다 이 말씀 다육이를 화분 가리 하고 여러분들께서 아침 저녁으로 잘 크고 있나 벌레는 없나 하면서 잘 살펴봐 주시는 게 우리 다육이를 위한 정성을 하나하나 모여서 예쁘게 물드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다육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즐거운 다육생활 하세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히 계세요.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